동훈아, 동훈이 많이 잘 들으면 이따 끝나고 하시고 여기 근처에 마시는 거다 근데 내가 볼 때는 너무 못 먹을 거 같아 아, 추운데 원래 젤 같은 거 많이 발랐을 때는 이거부터 하는 거야, 이 연습을 그러니까 왜 이걸 하고 왔어, 비가 눈 깎고 계세요, 지금 목, 목이 들어갔어 눈 메이크업 안 한다고, 어머니 했을 때 못 했는데, 가볼 때에서 연도처럼 회원해서 막 했는데 다 시켰고, 미! 하나, 둘, 셋, 넷 근데, 사제 관계 이런 게 아니고 나이 차이는 많지만 파텔러로서는 뭔가 동교 같은 느낌, 서로 장난도 좀 치고 얼굴도 부대끼고 친구야, 친구야, 가자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좀 더 딸려 들어가는 느낌으로 네, 그것도 받아야겠습니다 네, 그것도 받아야겠습니다 그것도 비와 아내IR 나쁘지 않나요? 맞아 puzzles 둘 츄 고맙습니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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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저는 끝났어요? 네 퇴근했습니다 부모님 안녕 안녕히 가세요 인사만 하고 가 장민호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 무사히 촬영을 건넙습니다 인호선 편이랑 이제 헤어질 시간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세팅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오늘도 또 보람차게 하루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퇴근이랑 팝업 촬영 너무 즐거웠고 즐거웠습니다 밥 먹으러 출발 밥 먹으러 가자